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우리 깨비랑 여기 바다에 왔어요 바다에 온 이유는 깨비가 저 때 대왕 맛쪼개를 그쵸 거대한 맛쪼개를 담아가지고 라면에다 넣어서 먹었어요 호로록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맛쪼개랑 그다음에 바다에 있는 여러 생물들을 오늘 관찰하러 왔어요 그러면 가볼게요 뾰로롱 뾰로롱 자 여러분들 여기 자세히 보면요 지금 소라기 껌질 듯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안에 진짜 꽉 차있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안에 뭔가 있죠? 지금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추운 상태여서 소라기 친구들도 힘든가 봐요 우선은 오오오 자 여러분들 오오오 오 뭐야 여기 미끄기도 있어 자 여러분들 이게 소라기인가? 잠깐만요 우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자 어릴 때 제가 추억으로 되돌아가서 이 소라기를 잡으러 왔거든요 일부러 왔어요 자 여기도 있다 나 있다 여기도 있다 진짜 이게 사냥 본능 이게 처음에 잡는 게 굉장히 쉽죠? 자 어렸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잡아봤을 거예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우리 부둥이 친구들도 나중에 바다 가면 한 번씩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은 아 안 움직인다 얘네들이 예상외로 많이 안 움직여요 오 여러분들 제 생각에 이거 구멍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왠지 맛소규 느낌이 납니다 맛소근물 한 번 뿌려보겠습니다 야 대한부목인데? 이쪽이 앞에서낸 와 자 여러분들 오 맛조개 나왔다 오 야 맛조개가 나왔습니다 한마리 한마리 잡았다 자 드디어 맛조개가 나왔고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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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큰데 이거 맛조개 아닙니까? 네? 이거 맛조개 아닙니까? 여기 어 여기 맛조개 잡을 줄 모르시는구나 네? 여기 현지 사세요? 아 여기 현지 사시는 분이 저 알려주신다네요 여러분들 아 구멍이 별로 안 크구나 구멍이 되게 작은데? 조그만 구멍이 있잖아 어 이거 같은데? 아 진짜? 아 이렇게 작은게 맛조개 구멍이야? 여기 현지 한 개씩 아 진짜? 나와 이러면? 아 여기가 추마구택 빼고는 적응이 들렸어 이렇게 이렇게 반응이 없는데? 아 아닌가 보다 아하하하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많이 뿌렸다 아이고 너무 많이 뿌렸다 어 그래도 뭔가 영려하는 느낌이 나긴 나요 여러분들 아 아까운 소금 아하하하 안돼 뭐 잡았어? 뭐야 오 아 귀여워 아 망둥어야? 안녕 안녕 이거 왜 이렇게 안 빨라? 아 귀엽다 너도 우리집 갈래? 우리집 갈래? 저 여러분들 여기 구멍 엄청 큰데 어 여기 망둥아있어 망둥아 나왔어 여기에서 귀여워 경로 차단 아 망둥아 잡았다 귀여워 여기 파면 뭐 나올거 같은데 한번 파보자 왠지 조개같은거 나올거같은 오오오 여기 안에 소라개있어 소라들이 있네 뭐야 조개 엄청 크게 나오는거 아니야? 하하하하 우와아 이야 설마 야 아 없네 어 violate 이런 데서 막 낙지 잡고 그러는데 오..고고고고 오오오오호옿 어 진짜 와 diab가 뭐야 이거 진짜 나왔어 와 진짜 이렇게 잡ời 내가 TV에서 봤다니까 이거를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큰 걸 잡더라고요 여러분들 야 이거 뭐야 이것도 라면 끓여 먹을 때 써야겠다 오 좋아 굿 나삐 뭐야 이거 우와 움직여 발팽이 인가? 우와 등은 딱딱해요 여러분들 근데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오 그냥 가만히 둬야겠다 근데 이렇게 여기 여기 부분 뒤에 보면은 오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와 여러분들 이거 짱 귀여워요 오 이게 아쿠아리움인데? 뭐야 이렇게 통이 이렇게 안에 이제 바다 안에 있는데 여기 안에 소라기들 있고 막 그래요 오 여기 있는 거 좀 몇 마리 채집해 가야겠다 여기 되게 이쁘다 오고고고 아하하 오 쟤 빠르다 야 잠깐만 좋아요 와 손 시려 손 대박 시려 여러분들 바다 소라게 키우는 거 되게 쉬워요 진짜로 가자 가자 와 저기 전문가분이 저기 걸어가고 있는데 한번 가서 물어봐 여기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? 오 나올 거 같은데? 오 나올 거 같은데? 음 아 갯벌은 역시 신기해 처음이라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구멍이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진짜 오 이거 봐봐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 이거 봐봐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? 뭐야 이거? 뭔가 미끌미끌한 게 낚시 이런 거 아니야 혹시? 구멍 봐봐 누가 나오려나? 어떻게 있는데? 오 뭔가 다른데? 오 근데 구멍이 여기 있어 여기 또 우와 이게 낚시 잡는 거 아니야? 낚지라면 여러분 낚지라면 가나요? 가나요? 나와라 낙지 나와라 낙지 자 여러분들 또 나왔어요 대박 오 대박 또 나왔어 진짜에요 자 이거 좀 잡아가지고 아 우리 지금 맛조개를 생각외로 많이 못잡아가지고 많이 못잡은게 아니라 못잡았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걸 하고 있고 이게 큰 조개 대왕조개의 흔적인거 같아요 와 대박 여러분들 여기 지금 불가사리 있어요 근데 진짜 이쁘다 와 이 친구도 우산 챙겨야겠다 와 진짜 대박 와 진짜 이쁜데 아니 왜이렇게 이쁘지 좋아요 여러분들 불가사리는 여러분들 아시죠 진짜 진짜 안죽습니다 여기 소라기 큰거있다 여기 소라기 큰거있다 아아 여기 빠진다 형 오지마 자 여러분들 여기 소라기도 큰거있다 자 좋아요 이야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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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 뜻밖의 뜻밖의 지금 수확이 굉장히 많죠 맛조개는 많이 못잡아서 좀 아쉽지만 와 다리 빠진다 와 다리 빠진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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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뒤따라와 와아 형 이거 다 빠져 아니면 저쪽으로 가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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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기 뭐 채집을 하고 계신데 한번 가서 봐봐요 여러분들 또 소라기가 엄청 많겠다 오 여기 소라기 짱 많아 귀여워 오늘 개는 안보이네 오 여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여기 되게 큰거있는데 이게 뭐지 아 이거 소라 껍데기다 이거 가져가야겠다 자 자 이런데 잘 보면은 좋은게 있거든요 오 이상하게 개가 보이네요 소라기는 되게 많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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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게 이게 다 소라기들이에요 오 오 진짜 많죠 오 오 아 아 이 주변 화면은 뭐가 나와요 아 이게 개불구멍이구나 오 와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개불 잡고 계신데 장난 아닙니다. 아 이게 개불구멍이구나 섭취를 여러분도 한번 해볼게요